야시장 재밌지? 거기는 무조건 가야 해, 야시장. 가봐야 해. 세나야! 내일의 하이라이트다. 여기 너무 예쁘다. 야시장! 헬빙 밑도? 아니, 낮에는 사람들이 없더니 밤에 다 일로 왔네. 여기 사람 많다. 헐, 뭐야 이거. 해산물? 해산물? 바닷가니까 해산물이 굉장히 싱싱해요. 땅콩? 땅콩? 땅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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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한국말 하시더라고. 여기 땅콩 파는 곳이 되게 많더라고. 그리고 여기 베트남 진주가 그렇게 유명하다면서. 진짜? 전 세계에 있는 진주들을 다 여기서 사가지고 가공에서 비싸게 파는 거래. 아, 부추가 유명해요? 네. 전 세계 유명한 셰프들이 다 여기서 직접 와서 사가지고 가신대요. 아, 진짜. 사야죠. 이거 근데 통후추 이렇게 갈아쓰는 거죠? 멋있게. 응. 이게 백후추. 이게... 백후추. 백후추도 우리 살아볼까? 구하기 힘든 거니까. 진짜 후추예요. 이게... 이게... 저 처음 봐요. 우와. 후추가 이렇게 생길래 처음 알아서. 후추가 이렇게 생길래. 저 처음 봤어요. 저거 어떻게 먹는 거야? 어디 봐야 돼요? 냄새는 안 나는데? 냄새는 안 나는데? 생화추를 어떻게 먹어봐? 넣어볼까? 맵지? 불난 줄 알았어. 용감인 줄 알았어. 아, 매워! 아, 매워! 아, 매워! 아, 매워! 너무 매워! 너무! 너무 매워! 이게 고추랑의 매운 맛이랑 달라요. 완전 얼얼의 맛. 아, 진짜 물타스러운 것 같아. 그치? 우리 뭘 좀 먹어볼까요? 뭐 먹을까? 이런 거 먹어볼랬니? 먹을 수 있어요? 치킨! 원! 치킨! 왜 이렇게 화려하냐? 와, 천 원, 천 원이네. 천 원, 이천 원. 딱 맛있어. 근데 좀 쩝쩝한 거 보니까 제가 그 후추랑 소금 간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. 오, 오징어, 오징어. 아, 맛있겠다, 오징어. 오, 진짜 맛있겠다. 오, 진짜 맛있겠다. 생선 진짜 맛있다. 오, 진짜 맛있다. 여기가 시푸드가 되게 유명한가 봐요. 저, 우리도 오늘 한 시푸드가 어때? 아, 빨리 먹어봐요. 우와, 이거 왜 이렇게 커요? 우와, 진짜 크다. 헤라이, 여기 뽁뽁이 오면 한 개는 무조건 꼭 먹어야 되는 맥이야. 아, 진짜요?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. 아, 나온다. 야, 하이라이트는 이거였어. 진짜 크다, 새우. 저거 새우가 햄버거 아니에요? 왜 이렇게 커? 오질 때가 있으니까 좀 편하긴 하겠네. 어, 진짜 맛있어. 아, 맛있겠다. 오징어 한번 먹어봐. 오징어? 오징어. 너무 고소해. 오징어 맛있다. 오징어 맛있다. 신기한 게 얘네 내장을 정리를 안 하면 좋다. 송지랑 우징어 되게 맛있네? 내장도요? 내장이 맛있잖아. 아, 진짜 안 먹어봤어. 성게 먹어볼까요? 성게 저 잘 못 먹거든요? 성게 맛있겠다. 땅콩이 들어있네요. 땅콩도 있고. 근데 해스물에 땅콩 먹는 거 처음인 줄 알지? 진짜 순색한 조합이다. 하나도 안 비려요. 그게 신기해. 하나도 안 비려요. 성게 좀 비려서 안 먹거든요. 저도요. 바다 냄새 때문에. 근데 진짜 1도 안 비려요. 뭔가 양념은 하긴 했는데 우에만 살아있어. 이런 거는 성게도 잘 먹을 수 있겠다. 성게 못 먹는 사람. 그렇지?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. 그래. 그것도 한번 트라이보자. 진짜 크네.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아니면 언제 먹겠니?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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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크죠? 저게 진짜 완전 최고였어. 여기가 봐. 하트, 하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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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에게. 대박. 이거 멋지, 멋지. 이거 먹을까? 초장 어딨니? 초장 어딨니? 한국 사람이야. 초장. 그래. 세우는 또 초장에 먹어도 되네요. 이거야. 오늘의 마무리는 이거였어. 오늘의 마무리는 이거였어. 오, 쩔페이. 오, 세우. 너무 좋아하는데입니다. 진짜 맛있어거든요? 진짜 맛있다고 보다. 이거라, 이거. 여기 위에 크림 같은 거 뿌린 것 같은데? 세웁이 위에. 세우네. 크림인 줄 알았어. 너무 맛있다. 너무 부드러워. 되게 안에 부드러운 약간 크림 같은 게 있어서 저게 진짜 맛있더라고요. 그럼 한 잔. 고생했다. 언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어. 내일 너의 날을 기대할게요. 저기 입술에 뭐 하나 묻으셨거든요. 송영아 씨. 잘 눈치 못 채시는 것 같은데. 너무 좋다. 언니 벌써 취한 거 알죠? 언니 벌써 얼굴이 빨간 것 같은데. 다이어트 상황이 어떻게? 모르겠어요. 혈전에서 갈 것 같아. 진짜 뱉어지게 먹었어요. 약간 그 이게 몸에 쑤셔넣는 스타일이군요. 저는 언니가 오늘 저를 위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을 돌아다니게 했잖아요. 저는 내일 언니를 좀 괴롭히려고요. 좀 괴롭히려고요. 왜 언니가 너한테 이런 세워도 되죠. 넌 나한테 왜 그러니. 언니와는 다른 일이. 언니는 내일 안 나올 수도 있어. 언니 뭔가 느낌이 와. 제가 깨울 거래요. 야시장 좋다. 어. 예. 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